마우스 피스에 부착되어 있는 이 기다란 플라스틱을 리드라고 합니다 실제 리얼 색소폰에서 리드의 역할과는 조금은 다른데요 에어로폰 AE10에서는 악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리가 나게 되고 리드를 입에 무는 힘으로 비브라토나 피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얼 색소폰은 리드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지만 에어로폰의 리드는 하드타입 플라스틱 리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줄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리드가 파손되었다면 리드만 따로 갈 수는 없고 마우스 피스 전체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악기의 후면부를 보시면 중간쯤에 왼쪽 엄지가 잡아야 하는 부분에 양쪽에 버튼들이 4개 있습니다 이것은 연주 중에 옥타브 버튼으로 쓰이는 것인데요 공통적인 설정은 연주 중에 위쪽에 있는 초승달 모양 버튼 하나를 누르면 1옥타브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옥타브에 관한 설정은 음색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어떤 음색에서는 1옥타브만 되고 어떤 음색에서는 2옥타브까지 됩니다 2옥타브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면 위쪽에 동그란 버튼을 눌렀을 때 2옥타브가 올라가게 됩니다 1옥타브 올라가고 2옥타브 올라가고 1옥타브 내려가고 2옥타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3옥타브 설정 시에는 1옥타브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 버튼을 눌러도 옥타브 기능이 되지 않으면 음색마다 기본 옥타브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옥타브 키가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메뉴 설정에서 각 음색마다 옥타브를 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옥타브에 관한 자세한 설정은 영상 매뉴얼 롤랜드 AE10 톤 메뉴 설정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타브 버튼은 음색을 저장할 때 글자를 입력하는 버튼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기능을 보시려면 영상 매뉴얼 롤랜드 AE10 톤 선택하고 저장하기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타브 버튼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톤 버튼이란 것인데요 이 톤 버튼은 음색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톤 버튼 한 개만 눌러서는 사용하실 수 없고요 톤 버튼과 좌우 방향키를 같이 눌러야 음색이 변경되게 됩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각종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항목을 선택한 후에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메뉴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우 버튼으로 메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우 버튼으로 메뉴의 값을 정한 후엔 음색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톤 이름이나 메뉴를 표시해 줍니다 윗줄에는 톤 이름이나 메뉴의 아이템이 표시가 되고요 아랫줄에는 톤 번호와 메뉴의 값을 표시해 줍니다 악기를 잡았을 때 오른쪽 엄지가 받치고 있는 후크 쪽을 보시면 동그랗게 생긴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이것을 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엄지로 사용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썸 컨트롤러는 4방향으로 다 움직이는데요 각 방향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또 원래 설정 이외에도 메뉴로 들어가서 각각 다른 파라미터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연주하는 중에 왼쪽으로 밀면 섹소폰에 그로울링톤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밀면서 연주하면 다른 음으로 옮겨갈 때 부드럽게 피치가 변화하는 포르타멘토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현악기가 밴딩하는 것처럼 피치가 업다운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설정은 섹소폰 음색을 사용했을 때의 기능이고요 선택한 악기 소리가 바뀌면 썸 컨트롤러의 기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기의 왼쪽 아랫부분을 보시면 USB 단자가 있는데요 USB 2.0 케이블로 PC에 연결해서 미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잭을 꼽는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3.5 잭 이어폰 꼽는 사이즈와 같은 작은 잭이 들어가고요 하나는 5.5 잭, 5 잭, 총알 잭 다 같은 말이죠 5 잭이 들어갑니다 3.5 잭 단자가 인풋 단자인데요 이곳에 오디오 플레이어를 연결해서 MR이나 곡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단자에 입력된 소리는 에어로폰 내장 스피커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디오의 볼륨은 오디오 플레이어나 에어로폰의 볼륨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5.5 잭이 들어가는 단자는요 아웃풋 단자인데요 잭을 꽂으면 에어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잭을 꽂으면 기본 설정은 에어로폰 자체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메뉴에서 스피커 설정을 변경해서 에어로폰 자체에서도 같이 소리가 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의 후면부 맨 아래쪽을 보시면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워터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리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침들이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워터 드레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물방울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리얼색소폰은 내부 청소까지 병행하지만 에어로폰 A10은 전자악기이기 때문에 물을 악기 안으로 흘려 넣거나 세척소를 넣어서 청소하시면 악기에 파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 악기를 분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